정광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리허설한 거 모니터보니까 저희 춤에 대한 포인트들이 잘 살 수 있게끔 조명이 잘 되어 있어서 저희만 잘 맞으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제복이고요 왜 제복했냐면 좀 그런 컨셉이에요 좀 갇혀서 입고 안무 동작들도 딱딱 잡혀있는 그런 동작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이번 앨범은 여러분들 보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복은 언제나 여러분이 너무 보고 싶어했으니까 이렇게 제복을 들고 왔습니다 알려있는 건 사실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예쁘다면 더 하고 나올게요 Just 사면 되지 잘 못하는 건 너무 잘 못하는 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갈증이 커져 계속 끝없이 불타올라 파이어 니가 있는 미래를 따라 더 안 되려와 아틀라 크리션 오! 안 넘어! 음... 확실히 더 스케일이 일단 커 보이고 에너지가 일곱 명일 때랑은 좀 다르게 꽉 채워지는 그런 느낌으로 뭔가 어떤 거 같아요? 어떤 게 포인트 같아요? 멜로디도 쉽고 단체로 웨이브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따라할 수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틀라 크리션 번 오케이 컷 수원입니다 여기 CG 한 번 해주세요 목요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목 throat 요 존댓말 쓸 때 그 요 일 때 그날 그래서 throat 존댓말 존댓말 데이 합치면 Thursday 왕잭슨의 영어 수업 1시간 5만원 제 인스타 팔로우 해주고 DM 보내주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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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자 최고 teachings jump 이 이거 뭐하냐? 이거 뭔데? 저희는 지금 몇 시지? 2시? 새벽 2시? 2시? 다마요? 다마요? 개발 카고 개발 카고 개발 카고 . . . . . . .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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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cg 하는거야 눈으로, 그 다음 smiley face 그 다음 thursday 화이팅 그리 마지막 장주 thursday thursday go coming on sunday monday 채우고 싶은 너의 weekend 나의 weekend 내고 싶은 나의 비밀 너의 비밀 빨리 가려 okay go come on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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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무 영상 다 끝났고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많이 봐주시면 좋겠고 안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튜디오 쇼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랄 바람이 스튜디오 쇼